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2월 6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가 음모를 꾸며 예레미야를 해치자. 그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고 묘책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우리가 그를 공박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하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어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대변하던 일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죽게 하시고 그들을 전쟁으로 죽게 하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자네를 잃게 하시며 장년들은 질병으로 죽고 청년들은 전쟁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소서. 주께서 갑자기 침략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의 집에서 놀라 부르지는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내 발이 걸리도록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하여, 주께서는 나를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시고 주께서 분노하실 때 그들이 주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어찌 보면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자신들을 저주하고 또는 자신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꽤나 중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아주 잔악무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꾸며가지고 예레미야를 해치자. 빨리 그를 좀 어디 가두고 좀 없애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율법을 가르쳐줄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예레미야라는 존재는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예레미야는 그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발 좀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아서야 된다고 약자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약자들의 것들을 좀 착지해도 괜찮아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주고 뭐라고 할까 그것들을 좋게 여겨주는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만 들으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라이센스 있는 예를 들면 목사가 우리 편이니까 저 험한 말을 하는 전도사 저 정도는 없어도 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불편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 복수 같은 걸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는 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정말 좀 싫습니다. 그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데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불편함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결국 그 불편함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말이 들여왔을 때 당신은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무조건 나를 뭐라고 할까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적대시할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수용하고 내 삶을 바꿀 의지들을 갖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내가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잘 수용하고 그 불편한 말을 오히려 긍정적인 말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세 가지를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삶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믿는 것이 무조건 맞다. 두 번째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세 번째는 내가 믿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내가 믿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내가 믿는 것만 확실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도 정말 곤란한 것 같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바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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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